안녕하세요. 날씨온 이화정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 면역력을 키워 건강을 지키기에 제철 음식만 한 게 없을 텐데요. 특유의 감칠맛과 향을 지닌 매생이 요즘 제철 음식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주로 청정의역인 전라남도 장흥, 완도, 강진 앞바다에서 수확을 하는데 철분이나 칼륨, 요우드 같은 무기 염류와 비타민 A와 C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좋고요. 숙취의 소요가가 뛰어나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죠. 매생이 굴국뿐만 아니라 매생이 감자전, 매생이 봉골레 파스타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 달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때가 많겠습니다. 우선 1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후로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2월 2일부터 8일 사이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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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